그래서 처음에 지필 동계라 해서 니다느 까타입니다. 우리 보면 금강경에도 법회 인유분 이런 게 있죠. 이 법회가 어떻게 해서 전개되느냐.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니다느 까타는 남북방이 주석서 문헌은 방법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청정도로는 전개가 되는가. 청정도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유분이라고 해서. 이게 계속 나오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부처님 말씀부터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주석서 문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개정의 방법론이니까. 개정의 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해서 그걸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국권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이 말씀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용단 니까의 첫 번째 상용단입니다. 엉킴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엉킴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나온 6권짜리 상용단 니까의 번역이 있거든요. 그 중 1권 중에 제일 앞에 23번째기니까 거의 앞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서 스님이 여기에 대한 주석을 닫니다. 세종께서는 상응부에서 상용단 니까의 엉킴경이죠. 위와 같이 설하셨다. 그러면 왜 이것을 설하셨는가. 세종께서 사와티에 머무실 때였다. 밤에 어떤 천신이 세종을 배러와서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신의 질문입니다. 안의 엉킴이 있고 밖의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곧따마시어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안과 밖의 엉킴이 있다. 누가 이 엉킴을 풉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엉킴을 푼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먼저 나오죠. 뭡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엉킴을 푼다. 어떻게 해서. 개정해를 통해서 됐죠. 간단합니다. 누가 풉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개의 국권이 서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마음은 삼매와 100% 동의입니다. 삼매와 통찰지를 닦아서 이 엉킴을 푼다. 당연히 엉킴은 뭘까요. 당연히 우리 불교에서 보면 엉킴은 우리 갈레나 괴로움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인 이 엉킴을 풀면 뭐가 실현됩니까. 당연히 열반이 실현되겠죠. 그런 방법론으로 부처님이 상위대 니까야 엉킴경이라는 거죠. 상위대 니까야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부 니까야 번역하기 전에 낸기라서 SI13에 넣었죠. 이거는 상위대 니까야 PTS 본 제1권의 13페이지에 여기 나온다. 이 말인데 원어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뒤에 번역했으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번역한 대로 엉킴경 가로에서 S1에 점점 해서 23. 아마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S1에 23. 우리 딴 경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책 보신 분은 다 아시죠. 그래서 상위대 니까야 첫 번째 상응의 23번째 경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찾아보시면 훨씬 찾기가 수월습니다. 물론 상위대 니까야는 페이지를 껍질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상위대 니까야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나오죠. 그게 PTS 본의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23번에 남은 거 찾으면 되는데 이것보다 이걸 해서 찾으면 훨씬 수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천신이 와서 부처님께서 누가 이 엉킴을 풉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엉킴을 푼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어떻게 엉킴을 푼니까. 1번 문득. 2번 개정의를 통해서 뭡니까. 개정의를 통해서 됐죠. 어떻게 엉킴을 푼니까. 적어도 개정의를 통해서 푼다. 맞죠. 이 적도로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거 뭡니까. 천신의 문제가 나옵니다. 됐죠. 천신이 나옵니다. 인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신의 질문에 대해서 요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후배 선님들 수십 명 선님들 앞에서 제법 달라들었어요. 선님은 초기 불교에 천신 나오는 걸 어떻게 받았느냐고. 나는 경위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이렇게 와악 바르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물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님 인도에서 공부해봤냐고. 어느 정도 인도 가보면 천신 문제가 등장 안 하면 오히려 이건 불교는 저 후배 조작한 이야기가 된다. 선님은 천신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뭔가 조작이다 이래 하지만 인도에서는 천신의 이야기가 안 나오면 그건 후배 조작이라고 본다. 오히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 시대나 그 이전에 있었던 존재하는 모든 문에는 인도에서는 뭡니까. 신의 나라 전이죠.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뭡니까.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은 우리 열의 십호가 있죠. 열까지 명호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합니까. 천인사 나타나죠. 신들과 인간의 서성. 됐죠. 인천사가 아니고 천인사입니다. 순서가 딱 그려져요. 대화 만우사람. 사타 대화 만우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원어를 덜 미깁니까. 지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런 거 갖고 지잘난 척 안 합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이 나타나는 게 인도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만일 신이 나타나는데 가공이 상상이 그러면 인도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계 모든 불교학자들은요. 특히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모든 불교학자들은 우리 니까야 부처님 말씀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걸로 특히 우리 사부 니까야 중에서는 아까 말한 대화다 상륙다 했잖아요. S와는 신들에 관한 경 한 90몇 개 모아놓은 겁니다. 전부 신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만일에 그 안에서도 같은 니까야 안에서도 계층별로 나눈다면 오히려 이거를 최고 오래된 걸로 인정합니다. 제 이야기 지낸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켈노만이라는 분 모르죠. 이건 불교학자들만 아닙니다. 빨리에 관한한 지금 미국 분입니다. 캔브리지에서 올해 교사 정인태 지금 살아계신 돌아계신 모르겠는데 살아계신 적어도 한 80 가까이 된 분입니다. 세계에서 빨리 초기 불교에 관한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저 세상 분입니다. 불교신자 아닙니다. 성공의 그 사람들 태어나도 거기니까 불교를 깔려면 수없이 깔 수 있는 사람들이죠.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불교신자 아닙니다. 그분이 이거를 대화했다 성공했다 최고 오래된 걸로 인정합니다. 왜? 그분들이 인정할 때는 이유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운율이라고 그러죠. 각시에 나타났던 운율 이런 게 해보면 배다부터 고층 배다부터 운율 이걸 갖고 계층을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살펴보면 등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러가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세계 최고 불교학자가 가장 오래된 불교 그 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최고층에 속하는 인정해야죠. 그러면 희니버란 사람은 못 들어봤죠. 독일에 있는 초기 불교에 관한 제일 권위있는 학자입니다. 됐죠? 이분도 똑같은 소리합니다. 이걸 놔두고 우리 일본에서 돌아가신데 최고 나카무라 하즈메 교수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렇죠? 최고 권위있는 일본의 불교학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로 압니다. 이 최고로 권위있는 분이 이걸 또 뭡니까? 이 천신 상황을 최고 오래된 거로 인정했습니다. 됐죠? 세계 모든 초기 불교 학자들이 그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의 문제가 나온다 해서 요새 기준으로 있잖아요. 이것이 후대 이런 걸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 세계 모든 초기 불교 학자들이 이 천신 상황 있잖아요. 대화 또 상황에 따라 가장 고층의 문헌으로 혹은 가르침으로 본다. 됐죠? 정글을 대려면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신이 와서 뭡니까? 이 엉킴을 안에 엉킴 밖의 엉킴 어떻게 풉니까? 누가 풉니까? 어떻게 하고 누가 풉니까? 물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뭡니까? 이런 사람이 푼다. 누가 풉니까? 통찰리를 갖춘 사람이 푼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풉니까? 문득 푼다. 아닙니다.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푼다. 여기입니다. 그럼 이걸 먼저 인정하고 그다음에 주석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천신의 질문 안의 엉킴 밖의 엉킴 있죠? 그럼 엉킴 이라는 게 뭐냐? 안의 엉킴은 뭐고 밖의 엉킴이 뭐냐? 이걸 설명해 해야 되겠죠? 주석가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그걸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 간략한 뜻이다. 엉킴은 가래의 거물의 동의이다. 됐죠? 엉킴은 갈래 됐죠? 갈래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것은 형상 등의 대상들에서 아래 위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꼬여있다는 뜻에서 엉킴이란다. 됐죠? 그냥 가래가 내 가래요. 잡아 잡아 사요 하고 뚝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잡아 탁 내버려 보면 열반을 신을 내버려겠죠? 그렇죠? 어머야 가래가 여기 있다. 탁잡아 탁 던지 빼면 나는 열반을 신을 내버려 가래가 소멸되면 열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겠죠? 꼬이고 얽히고 온갖 그걸 다 해가 있겠죠? 그래서 얽혀있다고 했다. 멋진 설명이죠. 하나하나 음미해보면 우리가 아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드려야 되겠죠? 설명에서 제일 존경은 비유지요? 그렇잖아요. 비유입니다. 마치 대나무 덤불 등에서 가지들이 거물처럼 얽혀있는 것을 엉킴이라고 부르듯이 그것은 자신의 필수품과 다른 사람의 필수품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의 감각장소와 밖의 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의 엉킴과 밖의 엉킴이란다. 됐죠? 안 밖으로 확 얽혀있죠? 아닙니까? 안 밖으로 어떻게 엉킴이 있습니까? 안으로는 어둡니까? 안이비설신의 밖으로는 뭡니까? 색성향력촉법 안이비설신의 안의 감각장소로 육래처 그래야죠? 밖으로는 뭡니까? 육래처 안 밖으로 엉킴이 있습니다. 어떻게 눈은 형색과 완전히 엉킴이 있습니다. 어머 나 하나도 안 엉킴이 있는데 글쎄요? 쫙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부 엉킴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이러면 이응애의 비유를 들어야죠. 이응애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치다 보면 복잡해지죠. 저를 빼고 복잡해집니다. 맞죠? 그러면 이응애는 여기죠? 5만원권으로 있잖아요. 500만원 돈 따바리 두 개도 하지 말고 하나 있습니다. 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죠. 그러면 놔두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남은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자기 혼자 있는데 방안이 500만원짜리죠? 돈 따바리 하나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하죠? 됐죠? 얽혀있습니다. 귀하고 소리 안 얽혀있습니까? 비유 안 들겠습니다. 복잡하죠? 이응애가 스님 하면서요? 무시라. 우리 보살님들은 장동건이 됐습니다. 복잡합니다. 코하고 냄새 복잡합니다. 새하고 맛 복잡합니다. 우리 몸하고 감촉 더 복잡합니다. 마음하고 여러가지 현상들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됐죠? 하도 복잡하게 얽혀있으니까 얽혀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얽혀있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래가 있습니다. 갈래의 거물이 근본 원인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앙과 바퀴 이렇게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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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혀있습니다. 됐죠? 이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냅니까? 개정해로 풀어냅니다. 개는 토대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어떤 비우가 나올 겁니다. 개를 사다리로 해서 저 뒤에 어디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치 대나무 덤불 등이 대나무 가지로 뒤얽혀있듯이 중생의 물이라 불리는 모든 유정들이 이 가래의 거물에 뒤얽혀있다. 그것에 의해서 한대 얽혀있고 서로 꼬여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뒤얽혀있기 때문에 고타마시여 당신께 그것을 유춥니다. 라고 그것을 유축하였다. 고타마라고 세존을 종족의 이름으로 불렀다. 됐죠? 여기서 고타마는 특히 우리 초기 불교 문허에 보면 우리 외도들 있잖아요. 불교도들 말고 외도들이나 천신은 오면 부처님한테 종족의 이름으로 고타마여 이래합니다. 됐죠? 우리 부처님 제애들이 고타마여 이래하면 됩니까? 상놈입니다. 그 말씀 뭐합니까? 오 신씨 저보고 큰스님 보고 그죠? 신스님 그래 부르는 건 똑같습니다. 성명은 안 부르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죠. 고타마는 성이고 시타타는 이름입니다. 고타마 시타타는 심판섭 이래 됩니다. 판섭이 판섭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을에 가면 우리 어른들이나 제가 가면 판섭이 오락해라 이래야지 그죠? 그래서 선임들은 자기 고향에 죽어도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 강북선임이라고 하면 될긴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강북선임을 안 부릅니다. 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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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해. 또 우리 부친 돌아가셔서 장려진 제가 7대 종손이니까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집안 내려놓으면 그래서 제가 갔어요. 사촌들하고 그래갖고 정말 고맙죠. 상여를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매줬서 요새 누가 상여매줍니까? 틀렉도 없습니다. 요새는 그런데 복잡합니다. 비는 뭐가 좋고 제시로 어르신들이 다 앉아오고 제 소리가 다 들려 판섭이 오락해라는 거라 그래서 절집은 우리 같은 문중대는 한 스님이 같이 따라가서 정말로 고마워요. 그래갖고 그 스님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안타까워하니까 가서 어르신들 저 판섭이 아니고요. 지금은 강목 스님입니다. 강목 스님하고 뭐고 필요없다고 판섭이 오라는 거라 나 안그러도 인사하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고마워서 그런 소리가 다 들리는 거라 겨울가에서 씻고 있는데 자꾸 판섭이 안갔어요. 뒤에 가기 후회가 되더라고요. 고마운데 그죠? 그때 우리 청산신가들은 122가구가 전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짐승촌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노재같은 뭐 그랬었겠는데 그때만 해도 스님이 굉장한 벗을 인줄 알고 있잖아. 이렇게 힘 딱 주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또 말을 하다 보고 그래서 외도들이나 신들은 고타마로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석가모니라 부르잖아요. 됐죠? 석가모니 부처님 종족 이름이 삿갸족이죠. 삿갸 무니는 성자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로 석가족들 중에 최고의 성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석가모니 불 이라 하잖아요. 정근 정근 할 때도 그러죠.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그러죠. 고타마 시따다 고타마 시따다 그러는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에이 못줍니다. 됐죠? 뭔 이야기 하다 또 이렇게 됐노?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은 동양권에 속하는 그런가 그렇죠? 우리나 인도 풍습이 거의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에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모든 법에 걸림없는 지혜를 갖추셨고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다. 요걸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성 위대하신 분은 수식이 많죠? 우리나라도 많지만 특히 인도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또 유행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부터 열의 10%로 됐죠. 그 후에 대성불금 어떻게 됩니까? 108명호가 나오죠? 그죠? 천불명호 나오죠? 삼천불명호 나오죠? 그게 다 뭡니까? 부처님은 이래 위대하다. 그게죠. 왜냐하면 인도하고 힌두기하고 일종의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힌두기 문으로 보면 그 사람들 비슈노하고 시바 있잖아요. 이러면 많아집니다. 후대로 갈 수 있겠지요. 그건 서로 불구하고 야 우리는 이래이래랄께네? 우리 시바신이 차고다 이랄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 민족들은 그렇잖아요. 야 우리는 이래이래면 너희는 열 개 야 우리는 스물 개 다 이랄게 됩니다. 너희는 스물 개 우리는 사십 개 다 이래 경쟁을 해 가지고 많아진 것 같아요. 인도에서 보면 시바하고 비슈노도 있잖아요. 똑같이 경쟁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묻기 게임하잖아요.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비슈노나 시바 별 가이다. 전부 관심보살 화인이라 이래 하죠. 관심보살 32 응신 나오죠. 우리 천수경 보면 나오죠. 나무라 다나다라 나오죠. 닐라 깐타야 사바 나오죠. 닐라 깐타야 사바 닐라 깐타가 뭐합니까? 시바 이래 하고 있는 겁니다. 닐라 깐타가 우리 청목이라 해서 시바 별칭 입니다. 됐죠? 이래 따지면 또 이빨 부두둑 합니다.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체건 우리 이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시바 비슈우 딴 사람 아니다. 우리 관심보살 화인이다. 이래 하고 저쪽 있는 사람 그래요? 그럼 너희 관심보살 이래 시바 신 한테 다 잘 보이는 거네. 맞다. 맞다. 이래 끌고 온 겁니다. 저쪽 감옥 기분 아프죠? 한 수 더 뜨 자 뭐랍니까? 너희 부처님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지니까 뭡니까? 인도 사람들은 100% 부처님은 비슈우 신의 아홉 번째 화인으로 비슈우 하고 동격 하시게 버립니다. 그래서 불교가 신 누구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에 불교가 없어졌다면 인도 사람들이 억수로 화를 냅니다. 불교가 왜 없어졌냐고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정말입니다. 그럼 내가 미국 가서 인도 사람 봤거든요. 미국 인도 사람들은 미국 에서 힌두교 한다면 누가 그들도 보기나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힌두교 뭔데 이러는데 미국 부처님 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덕 교과서 나오니까 부처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 불교 다 이러 합니다. 그래 그래서 슈퍼 하는 그분 아는데 그 가면 50% 팍 깎아 주고요. 한국 선임 이라고 그래 정말로요. 극진하게 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힌두교 불교 똑같다고 그래서 밖에 나오면 불교고요. 안에 들어가면 불교가 바로 힌두교고 밖에 나가면 힌두교가 불교고 됐죠? 안에 오면 불교가 힌두교고 어쨌든 인도 인도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면 재미있는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큰일 났네.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읽지 않으죠? 부처님은 이러이러는 분이다 이러다 모든 법에 걸림없는 지혜를 가지셨고 신들 가운데 신이시면 됐죠? 제석 가운데 최고의 제석은 누입니까? 우리 신들의 왕 제석천왕입니다. 신들의 왕 인드라를 이야기합니다. 인드라는 이미 초기경에서부터 부처님의 옹호신으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초기경에서 예루가를 얻은 자로 불교에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범천들 가운데 최고의 범천 됐죠? 범천은 힌두교에서 최고로 치는 범천이죠. 그리고 초기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그 최고로 하는 신들의 왕 제석하고 인드라하고 너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범천은 나사람 말고 우리 불교를 이렇게 떠받드는 신이라고 이러면 좋겠죠? 그죠? 실제로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경에 보면 부처님한테 부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심신밍요한 법을 들으면 이해한 사람이 제대로 없을 거다. 오히려 내 입만 피곤할 거다. 그래서 뭡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안 하시고 입을 닫으시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기우니까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이셔 제발 법에 서려주십시오. 세번 권총엔 신이 있죠. 누입니까? 바로 범천입니다. 되죠? 범천의 권총을 받고 우리 뭐입니까? 권총경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경에서는 인도에 가장 유력한 두 신을 불교를 옹호하는 신으로 이렇게죠. 초기경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들 가운데 신이고 됐죠? 범천 가운데 범천이고 제석천 가운데 제석천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성불교에서도 우리 신중전 있잖아요. 신중전의 여러 그쪽이 대표되는 신이 범천하고 바로 뭡니까? 범천하고 제석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신들을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처님을 묘사하는 초기불교에서부터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심력 사무에를 갖추었다는 것이 초경에서부터 후대 대성불교까지 근본으로 통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4가지 담대함에서 사무에를 해놨죠? 그 다음에 심력 나오지 금 때 10가지 힘 이거는 이미 초경에서부터 나오는 부처님만이 가진 위력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 밑에 줄을 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심력 사무에은 맞지 마니까야 이런데 벌써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갖추었으며 장애 없는 지혜를 가지셨고 모든 것을 두루보는 보안입니다. 을 가지신 세종께서 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신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됐죠? 누가 품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푼다. 됐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의 사막으로 됐죠? 그죠? 이렇게 그걸 하고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4번부터 본격적으로 청정도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